대전 중부경찰서가 인터넷에서 사기 혐의를 벌인 피의자 2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과 스마트폰 등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모두 295만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 명의로 개선한 은행 통장으로 물품 대금을 입금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